1. 모토캠프 멋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 번 치고 시작할까요? 모토캠프를 알게 된 것은 친구들이 덕분인데 친구들이 하게 되어서 저도 같이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희상 맨투리에서 듣겠고요. 여기서 오게 된 계기는 새로운 거 많이 배워보시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거 많이 배워보시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거 많이 배워보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젤로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꿈을 갖고 있는 것은 유치원 선생님이고요. 원래 유치원 선생님을 선택을 하면 아이들을 공부하시고 배우고 나서 그런 쪽으로 선생님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이나 정보들이 너무 다양해졌고 그만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촬영을 깔아볼까? 라는 상담을 상담을 친구한테는 운동이 잘 안맞다 이렇게 생각했나봐요? 한국인만으로 배울 수 있는데 사실 다른 게 기능에 오면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 아 이런 인터넷을 통해 싸우고 싶은 경험이 어떤 것인지 했는데 일단 이걸 쓰면서 뭘 알아야 할까요? 어디를 갖게 해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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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장까지 가줍니다. 갑자기. 오늘 개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열심히 진짜 연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선택하시나요? 오늘 배송비가 정보이세요. 이번 8월 17, 28일쯤. 앞으로도 확대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여기 있는 사람.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는 곳으로 다녀오는 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 곳이 있나요? 일단 생각했던 것만큼 재밌고 흥미롭긴 했는데 조금 힘든 것도 있었어요. 생각보다 음료 만들고 디저트 만드는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잡일도 많다는 걸 알았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래 서 있는 직업이라서 다리가 조금 아프긴 하지만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